이곳은 배식장소, 상위 포식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김정은 신입사원, 불판에 고기가 다 타버렸습니다. 육즙이 빠져나가고 신입사원의 혼도 빠져나갑니다. 원샷을 하지 못한 신입사원은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. 첫 장은 원샷이겠죠? 웃을 테이밍을 놓친 신입사원. 뒤늦게 웃어보지만 위장에 실패합니다. 11번가 소맥 제조기 정글같던 신입사원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. 회식에서 인정받는 법이 궁금할 때 11번가